자 시작해보도록 하자 뭐하고 있었는지 다 까먹었어요 어 이거 어떻게 가더라? 아 이거 왜 이러지 화면에 일단 데비게이션 따라서 가고 있긴 한데 가고 있긴 한데 이거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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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야야야 저거 왜 던져? 왜 던져? Erica 하나가 왜 던져? 정신없어 힝mie 힝힝힝 어 무기를 적공으로 바꾸가? 충분히 가까이 가죠 가야되죠 석궁 뭐라는거지? 어 쟤 먹을거였다 먹을거 아닌가? 아 먹을거 같네요 라디오를 얻었어 하얀.. 하얀 커피잔 커피잔이라고 해놓으면 되지 하얀 커피잔이라고 해놨어 하얀 커피잔 검정커피잔 어? 나를 보고있네? 하얀 커피잔 클랩포워드 아 이거 어떻게하지? 저..저걸 쏴.. 쏴야되나? 아 뭐 내가 염려갈수있는것도 아니고 저..저거 어떻게해? 엠피스루탄으로? 엠피스루탄으로? 아..이..이거 어떻게냐? structures 하얀 아역.. мин료 Greece 엇?하기 멈췄다 오케이! 어 뭐야! 죽였는데! 우와! 죽였는데! 못죽였나봐 총을 강차를 받고야 전기화살을 받고야 전기볼트 이게 판타지색이야 거의 전기볼트에 정신지배 볼트도 있고 저 정신지배 볼트는 몇 발? 한 발인데 저거 안팔게 이 경우 자 여기 놀아 떠나는게 좋을거야 왜 다 지켜보고 있는지 말을 하지? 숨어있는 의미가 없지 않냐? 아 대개 지금 한 3일만에 방독을 하는거라 그 공지를 올렸죠 제가 못한다고 야 이거 아니 저기올때까지 기다려야돼? 헤이! 헤이 보세요 여기 사람있어요 와봐 여기 아 이거 소리지는것도 없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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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면은 오오 이거 회수가 되네? 아 근데 이거 정확하게 저 가운데를 맞추면 혹시 정확하게 가운데를 맞추면 정확하게 가운데를 맞추면 여기 똑같애요 어? 개뿔 뭐 나아지는게 없어 아니 뭐 뭘 어떻게 해야지 이걸 이게 없어지지? 오자님 어서오세요 이거 이거 한번 던져볼까? 어 EMP하는거 없어지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EMP 수류탄을 던지니까 확실히 전기니까 그렇게 되나 본데? 어이구 로켓하고 기타등들 로켓하고 기타등들 로켓하고 기타등들 도격수 페트라이탄 하..탄차 하나하고 여여여 뭐 어디로 가야돼? 안녕하세요 오우 원격 자동차가 부품을 주는거 보니까 자동차 갖고 뭘 해야되나? 아 아이고 후레스 같은것도 없어가지고 절로 가는게 아닌가 아 아 가는 데가 없는데 아 저 밑에 내려가는게 부탄가스 시장건 예 제가 한 3일동안 그 제대로 그걸 못했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잠깐 멀리 떨어진 멀리 그래봤자 멀리 떨어진 곳이란거 봤자 한국이지만 여기 여기 뭐야 없잖아 여기 뭐야 없잖아 집에 없었어요 잠시만요 여기 왜 온거야? 저거 먹으려고 온거야? 이거 이거 먹으려고 지금 EMP 수류탄 하나 던진거야? 아 정말 그런가 보다 아니요 일하다 왔어요 오 찾고 일하다 왔는데 와 에이씨 내가 진짜 친 그런 이래서 친구랑 아이고 친구랑 뭘 같이하면 안됩니까 안됩니다 네 누가 이쪽으로 가는게 맞는데 야 야 이거 자꾸 반대로 빙빙 도는거 같지? 포탑총 쏘는거 아 이거 어디로 가야돼 길이 없어요 얘는 도대체 이 많은 물건을 도대체 어따가 들고나니까 가는길이 없죠 가는길이 없죠 자꾸 왔던데를 빙글빙글 들고 있는데 어 ks 멜렐라 오오오오오오!!! 쟤 강력한얘다 해int 야 술탐 먹어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술 Strike술 탄 술 탐 mit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술탐 먹고 술탐 에러르시에 군대에 오오오오오오오오O 어우 정말 이제 한방에 죽는 애들이 별로 없어 오오 안돼 안돼 야 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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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진짜 아유 지 아유 뭐하는거야 이 자식아 머리 머리 밑으로 바꾸고 총 쏘고 있어 시van 전기화 사 어우 타이야 좋아 아유좋아좋아좋아 사우뚱아 군대 만드는 애들이죠 소동력도 하나 있을까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 누군누부니 누군이 누군이누군이 라미? 대두면서 얘, 도적동약 대두야 어 자 머리 인마 대! 머리! 머리 안나오기 때문에 내가 쓰죠 각도가 안나와 내가 안나와 어어 저기 또 누군데? 어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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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케이 스파... 드워머 스파이더에다가 기과충달하는거야 자 근데 그 스카이딩 그런 데서 기계류는 마법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을거 같애 전기마법 때문에 전기마법으로 지르면 다 막 그거가 될거 아니야 필요없을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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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명 뒤 damp는데 다섯 발씩 statistics 들어가 오오오 뭐야, espacio 오오옹 오,뭐야뭐야뭐야 으아아아아아아아 워웨이 붕대 아니었으면 그냥 죽을거야 오오 오오오 야 이 게임 정말 붕대가 한방에 팍 차가총 그 NG가 아니었다면 정말 힘들어도 힘들겠대 어 됐냐? 다 죽였냐? 어허 이야 죽어있었는데 하하하하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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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저거 그냥 레버가 있길래 그냥 당긴건데 레버가 있으면 난 당기잖아 단추가 있으면 누르고 person 부속 하하 저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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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 좋아 아유 어디어디 왼쪽에서 들렸는데 저기있다 저기있다 아 저건 정말 못맞춘다 저쪽으로 올라오면 그래 알았어 내가 그래쪽으로 올라올게 알았어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야 이걸 못맞춰 죽어 인마 죽어 아이 인정사정이라고 없는 없놈들 이것이 승하 탄화는 많이 안주네 샷건 탄화는 그래도 많이 죽는데 이 게임에서는 샷건이 주무기가 될거같애 그래서 좀 하다보면 샷건으로 상대해야될 애들이 많네 게다가 애들이 움직임이 좋아가지구 멀리서 맞추는건 정말 힘들어 얌 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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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어어 앉아 앉아앉아 최대한 바닥에 붙어있어 이리nite 워어어 그리고 바닥에 부딪칠 때 점프한번 해주면은 오이 어 뭐야? 내가 죽은줄 아는거 같은데? 하지만 난 멀쩡한데 상황이 어떻게 된거지? 엄마가 해주는 보스로치 보스..보르스치 된장국인가? 엄마가 해주는 된장국인가? 어어어 내가 처음으로 죽었어 지금 처음으로 죽은거야 게임하면서 게임하면서 처음으로 체크포인트 불러오기 한 번 했다 환타님 어서오세요 와 여기서부터 미치겠네 와 이런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배시티비를 보냈다 저는 센터리바드가 흑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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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저거 흑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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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여기다 전기화살을 박으면 없어 아 그렇구나 이게 EMP도 되지만 전기화살을 내 전기화살 여기저기 있을텐데 아 여기서 아까 이상하게 죽어서 세브를 자주 해야지 전기화살 전기화살 한다음에 다시 뺄수있나? 이건 회수를 못하네 이 화살은 석고궁은 회수가 가능한거 빗나가면 회수가 가능한거 같아 맞으면 회수를 못하는데 예 제 세동기 성격이 그래서 사는거 말고 아예 죽는거 아예 죽는게 처음이야 첵크포인트 첵크포인트 불러오기를 지금 처음봤어요 게임하면서 그런거같은거 그런거같은데 아닌가? 쓰읍 아냐아냐 맞아맞아 그럴거야 저장 저장을 이래서 자주해 저장 한번 제 세동기 제 세동기는 충전시간이 있어요 충전시간이 있어가지고 한번 죽고 연속에 연달아 죽으면 반응을 하지 않아요 다시 충전이 되고나서 다시 그 죽어야 반응을 하지 근데 지금은 원래 지금 충전이 됐었는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 떨어지다가 죽어가지고 제 세동기로 살렸는데 네 곧바로 또 죽어서 그런가봐 아 근데 또 길을 못찾고 있네 바보같이 아까랑 왠지 절차가 똑같은거 같은데 나 전혀 틀리 틀림이 없이 똑같이 가는거 같은데 어? 여기 뭐야 클릭거든 길을 또 못찾고 있어요 길이 어디였냐 여..여긴가? 아여여여여여여 왜왜왜 아 아 여기도여기도 시.... 으아아아 이 자식 대모같은 자식 어우 저 뭔가 무기가 바깠어 바뀌었어 아까하고 틀리게 어? 뭐야 죽었네 오케 Danny 오오오오오 뭐야 뭐야 오오오 시작건으로 멍!! 먼저 여유 기관총이 거의 소용이 없어 기관총이 위에 거의 소용이 없어 나 기관총이라고 하기 뭐하기 이거 AK있어 이거 AK처럼 했는거 단발 단발소추 뭐 어어 또 이때 이렇게 어디야 어디야 오우씨 잘해야되요 저기있네 세방이야 세방 저격충 세방이야 아 아아 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이게 와 이건 야 붕대가 순간체료가 아니었으면 정말 힘든 게임이야 잠깐 여기서 좀 어째 저장 한번 하자 저장만 하고요 아 또 죽을지 모르니까 어디야 어디야 아 안보여 여기라도 맞췄을까 어우 죽었어 어 아야 저 어 여기서 술탄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버튼 헷갈리게 야 들어가나 아야 안돼 안돼 움직임을 봤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호 조심조심 아까 여기서 죽었죠 오오 오오 오오오오 뭐야뭐야뭐야 이게 안 죽었어? 오오오오 와 죽어 죽어 와 이씨 터미널 기타트놈들 하긴 내가 터미널을 내가 터미널을 터겠다 쟤네들한테는 겁나게 싸는데도 나도 안죽어 내 모습 보여드릴까요? 제 모습도 제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내 모습 봐봐 내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도적보다 더 도적답게 생겼어 자 자자 한 번 하고 자 자 자 자 겁나게 오겠어요 어어 어어 자 이쪽으로 올텐데 어어 이쪽으로 올텐데 지뢰 없나 지뢰? 지뢰를 깔아놓으면 좋을텐데 계단을 올라올거거든 어어 이제 다닐까 뭐야 움직임 봐 와 움직이는거봐 자식들 ㅋㅋ ㅋㅋ 부모님 어디서오세요? 움직임이 장난 아니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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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번 죽고 여기서 한번 죽는거야 이게 레드손의 최고의 물인가 넌 죽을 것이야 난 죽어도 제세성기 때문에 살쪄 뭐 어 봐봐 제세동기 때문에 지금 산건데 보더랜드라 나 보더랜드는 보통 사람들 보면 몇 회차까지 한다는거 같은데 나는 보더랜드는 2회차하고는 관뒀는데 2회차 하다가 관뒀어요 1회차 깨고 저장 한번 다시 하고 아 아까 여기 근처에서 죽어가지고 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야야 자자자 생생생생생 오케이 아 정말 이게 파워가 총이 겁나게 약해 진짜 그나마 반동이 게임 반동이 위로 나가진 않아요 반동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진 않거든 다행히 제자리에서 원형으로 그냥 튕기고 마는데 그게 그나마 좀 맞추는데 편하죠 오 뭐가 터진거야 오 에너지 쟤..야 쟤..왜 쟤..왜 쟤 되나 어어어.. 뭐고고고고고고 야 죽아라 저거 잠깐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Gl 잠깐 이 자식이 어디서 술.. 술을 타는 자식이 아자 보더 랜드 좀비나오는건가? 투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그 좀비олет없는.. 그죠 peaceful 그 판에 가장 생각이 나네 그 뒤에 지금 냄비 이거 이거 이건 어디로 냄비야? 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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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죽었어 나 왜 죽었어 저 오케이 이것도 세 방이네요 나 왜 죽었는지 모르게 죽었는데 너무 가까이서 쏴서 그런가 이거 이거 튕겨나가서 이거 여기서 쐈다가 이거 튕겨나가서 맞고 죽었나? 이런경우잖아 여기도 딱쐈는데 빵킹겨가지고 내 얼굴에 퍽 맞은거 아니야 바보같이 길이 안나 길이 맞는 길인지 모르겠어 오우 오우 이거 정말 좋다 야 야 이게 석궁이 전기볼트나 아니면 그런게 있어가지고 오우 설마 바로 짱짱짱짱짱짱짱짱짱 아 얘 두방이면되는구나 기다려볼까 에너지가 꽤 가나보니 아 두방이면되 두방이면되 약간 괜히 세방싸네 야 이거 석궁좋다 정말좋다 석궁 야 이거 석궁 좋다 야 이거 석궁 좋다 아 저놈의 사진은 이 누구야 왠지 버튼이 있어서 누르고 싶은데 어 들어갔어 아 근데 안 눌렀는데 오오오 어 갑자기 튀어나고 그래 오오오오 아유아유아유 아유 한방더 한방더 죽어 아유 죽어 당날림은 어서 없으신거 오래간만해졌네요 아 누구야 또 야 쟤네네 뭔데 어? 피할래? 오오오오 너 전개 무적이냐 그런것도 아닌데 어서오세요 오오오 야아 좋아 이게 몰려있으면 안되나 오오오오오오 오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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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아 그래요 이거 재밌어요 특히나 운전하는 소소한 부분을 되게 신경많이 써놨더라고 사소한 부분도 확 야하 자 약간은 오픈월드 비슷한 게임이라 약간은 자유도는 떨어지긴해요 자유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쟤들도 뭐 FPS 게임에서 이 정도 자유도면은 엄청난거죠 아우 쟤는 오 오오 가스동! 가스동인데 저 가스동을 죽여야되는데 오오오오오오 가스동 가스동 대세다빨리 빨리 가스동가스동 가스동 가스동을 가스동을 겁나게 맞추는데도 안죽여 가스동이 가스동이 안터져 어 저기 또 있네 아이 전, 전사적들 가만히 못 놔두겠는데? 니네 이, 이, 이 맛 한번 볼래? 화끈한 맛인데? 이게 화끈해요 화끈한 맛이에요! 어, 뭐야 이게 왜이렇게 폭발방경이 작냐? 폭발, 폭발방경이 되게 작아 아니 원래 이 종류 로켓 보면 벽에다 때려도 폭발방경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뒤로먹을? 어, 폭발방경이 저만 말한데? 어... 일단, 노드방에 들어갔고 아... 죽어ông사 그라고... 자막경을INE 우어오어어엉 황금전한댔 자동차 폭탄차 흡 자동차 폭... 폭... 짠.. 앉아서 가면은 안맞는건데? 이게 로켓4의 단점은 로켓4맞아 죽으면 시체가 증발해 시체가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회수를 못해요 그래? 나 뒤에 있는데? 거고 오케이 이게 쌍으로 맞아 조개 오케이 쌍으로 맞아 쌍으로 아야야야야한다 안돼,안돼,안돼,안돼!! 안돼 prophecy 오케이 피어는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안죽진 않죠 애들이 몇 점 맞으면 죽는데 이 자식들은 무슨 옷을 옷을 강철로만 떨어놨다 오오오 야 술탄 먹어 야야야 떨어뜨려 어떻게 거기로 난간으로 떨어졌어 술탄 던졌는데 벽에다가만 쳐서 떨어지지 않게 그래 그러게 빵! 그치 아니 이게 술탄 던졌는데 여기로 떨어졌어 와 이거 총알랑비 어 가까이 온다 가까이 온다 오오 야 애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자 어어 나 아 나 진짜 오오 뭐야 뭐야 이 자식 오오 안 돼 지울 필요 없어 이 자식들 내가 살아날거야 궁메서 드라운 지금이다 오오 야 어우 피하는거 봐 완전히 오오 이 자식들은 무슨 FPS게임을 너무 잘하러 애들이 다 프로게이머야 아 나 미치겠네 그리 하지만 얘네들이 아무리 프로게이머라도 주인공은 무적의 기능이 있잖아요 로드하기 되살아나기 계속 이쁘게 아기 아 뭐야 저거 안죽었잖아 뭉쳐가고 있었네 얘들아 죽은 척가리 어? 저거 봐라 뚜뚜뚜 나와 임마 아이고 저거 봐라 와아 저거 총만 내놓고 오 됐다 됐다 아 겨우 죽였네 오려나 오오오오 오오오 무빙맥 뒤로 피하래 뒤로 피하래 아 저거 뒤로 피하는거 봐라 저 자식들 와染씨 애들 겁나 잘 숨어 있는데 억울 잉긍팀 언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하아 아씨 안되겠다 붕도 쏴야지 붕디 10개 밖에 안 남았어 자아 야 이거 정말 저격총 하고 석공아니면 난 답이었구만 와 애들 죽은거 봐 여기 쌓였어 쌓였어 몇 명이 나온거야 한발 마셔서 죽지도 않는데 오오 야 솔찬 또 떨어지자 오케 하자 잠깐만 무기를 좀 총알좀 생각해서 야 이거 권총인데? 야 너 권총에 이렇게 쉽살 야 얘네들 혹시 그거 아니야? 중장갑총엔 강했지만 권총엔 약했다 뭐 이런거 아니야이면 스티트? 아, 맞던 놈이라서 그런가? 기관총과 막 스나이퍼 거는 강했지만 권총에는 약했다고 이런, 이런 호두들은 아니겠지? 좀 많이 때려놔서 권총으로 죽은 거겠지? 어, 정말 그런 개그야 의외로 의외로, 의외로 최고의 무기는 권총이었다 뭐 이런, 이런 결론이 나면 안 되는데 의외로, 권총을 무기는 권총이었다 이게 맞던 일이죠? 제가 본 관ele에 대해 Allahu War malware 허어어 안 가져언 어, 권총이 되있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прошл 오케이 에어나이스 어 권총이 생각외로 쓸말하네 오오오오오 тот 아으야야야 출발 나한테 던지면 어떡해 나한테 던지면 어떡해 내가 내가 나한테 던지면 어떡해 아 나 달리기 킬을 킨줄 알고 나 잘못 눌렀다가 나왔나 아 저거 치사한 놈 저거 혀 KYLE 에헤헤헤 오오오오 오오오 내가 아까 봤 쟤 가볼 나도 지금 애들 만만치 않아 엉덩이 야 야야야 야 야, 어, 야 아이, 참 어, 여기도 막아, 어디, 어디 엉덩이 맞췄는데 그러니깐 도망갈때 등딱지보다 엉덩이로 왜이렇게 잘 맞추지? 아, 씨 제세동류 충전하니, 이거 야, 무릎사지다, 이거 야, 저 맞으면, 그 부분이 싹, 싹 피해버려 오오오, 너왔냐? 너 없었어요? 아, 내가 피해야되는데 자아 넓은 이제 자아 이거는 폭발 범위가 되게 작아 그래서 그냥 저런 중장비를 낳았을때 적용용으로 쓰고 그거 외에는 뭐 열희명 다 죽인다 그런걸로는 그러기 쉬운거 같애 야, 역시 공격이 약하긴 약하구나 출장부 방금 못써우세요?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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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nn 사이라니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오우 X3 Oh 오케이 오케이 아유 저 저 피하.. 아유 저 저 되게 화나요 하고 있으면 이게 보시는 분을 이게 알란가 모르겠지만 이게 화면은 겁나게 화나 아유 저 저 피하지는 마 이씨 다름이 처럼 쏙쏙쏙 피해가지고 이씨 아유 이씨 나만 여기서 일하나 애들 계속 나오는데 보안대응하는거 아냐 늘? 야 그나마 쓸만한게 정말 그 저격총하고 천복이야 오케이 나 총알이란거 총알 아 나 지금 총알이 없다 애들이 스나이프총알은 안줘요 아아 지금 애들이 다 이쪽으로 나온거 진짜 이쪽으로 안 돼ㅔ 아 물을 다 치는줄 알았잖아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och 안 돼! 오오 나 지금 죽어버렸어 또 아아.. 적절한 붕대 나 지금 수류탄 없나? 수류탄 없나고 어 뭐야 문 닫혔어 어! 게이트 오픈! 게이트 오픈하래 하... 오올올올 오오오오 야아 잠깐만 잠깐 야 내가 네가 했을지 몰랐지 오우 오 avo 이야아아아 무시무시 SO 뭐..뭘 달아났는거야? 형광석으로 LED를 붙여놨나? 지랜가 이거? 저거 뭐 저렇게 방어력이 좋아 자 재장전하고 스냅크건들 붙아놓고 자 전기를 시청자들 얘네들은 전기를 장악하던 도둑들인데 근데 이러면 오오오오오오오 이게 얘네들은 계금이 올라갈수록 단추를 다른걸 주나 봐요 그럼 단추가 달라요 그니까 계급이 높은 crystal ОК는 빨간 단추이 줄 받고 계급이 좀 낮은 애들은 뭐 하얀 단추 주고 그런가? 제일 낮은 애들은 검정 단추 주고? 어 뭐야 뭐야 어 그래 어 야야 같이가자 어 어디갔어? 어 어디갔어? 야 야 이쪽으로 가는거 맞아? 저 으 소리가 났는데? 으 소리가 났거든요? 뭐 이거 패널인가보다 이렇게 하면 되나? 뭐 뭐 뭐 어떻게 하라는거야? 뭐 하나가 꺼지면 하나가 뭐야 하나 꺼지면 뭐야 이거? 아 함정 발동하는거구나 야 야 이걸 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 나도 죽는거야? 뭐야 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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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열었다 아 쟤네들이 하는걸 내가 방어해 주는거 아네 여기 여기 여기도 여기도 있어요 오오 야야야야야야 아 이거 애들이 아 왜 이렇게 무서워 이건만 눌러줘도 되는거같은데? 접근 못하게 됐다 1위 성공했으면 레드스톤에게 알리세 어우 어우야 그래그래 왔던길이네 역시 가는길은 어? 어 왔던길 아닐까? 페인트폰이 왜있지? 안먹고갔나 아까? 아 여기 맞는데 왔던길 아까 저기서 그 클립보드랑 하얀 머그컵 하얀 머그컵 얻었잖아 하얀 머그컵 아 나 이쪽으로 가는거 맞나? 이거 아닌거 같지? 나 길이 어디야 나 또 길 잃어버린건 아니겠지? 어 어 야 이리 이리온거같은데? 아야야 여기 돌아가기구며 좋아 가세가세 차타고가세 저격총탄화를 좀 많이 사놔야될 어 저거 저격총탄화를 좀 많이 사놔야될거 같아요 고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ян 지금 미사일깔斷차고있어어 왠에에에에에에 어으 마쥬 왔 Ergebnis sek 에허 exerted 토망가 x3 아 또 subjects 나 방어막을안 써가지고 방어막을 못써요 어? 설마 어디서부터냐? 설마? 나와.. 나와서부터겠지? 설마? 아무리 이게.. 아 그래 그래 다행이다 아 그래 다행이다 아 이제 나도 부터 아 쟤네부터 죽여야지 안돼 왜 또 막아야겠어 아이고 아이고 오오오오오옥 야 이거 힘들어 정말 아 갖다 갖다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한계가 있지 오하이씨 아.. 나이씨 꼬물이야 순차 진짜 이씨 아주 작은 자동차 꼬물자동차 아 무슨 몇암만으로 죽어 야! 아무래도 주인공찬데 야 나 지금 잘못가고 있는거 같은데 어 맞는거 같은데 야 시청 comentários 아 왔다갔다x3 아그ogy이 아까부터 저기서 죽네 아그꽃 Manchester 자 네덜덜덜 안돼 아 지금 그거보호막을 안사와가지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미사일을 막사네 아아 나 미치겠다 진짜 자 지그재그지그재그지그재그 아무리 유도가있어도 유도가 있어도 조금 빈당하게 빈당하게 오케이 아아아아 나 이씨 차에 무기있는데 쟤를 다 로켓포스하던데가지구 근데 이 차분은 한균가? 차 바꿔서 업그레이드였나? 아.. 귀찮은데 좋아좋아좋아 잘가오고있어요 지금 소중한 사람 도망 오오오오 이런사람 도망 아 저거 웨너너 다 나오면은 중도 내려야되나? 계속 죽는데? 아 답이 없는데? 아 지금 보호망을 다 써가디구 일단 하나죽이고 아 못쓰겠어 이씨 야아 쟤네를 다 죽이고 하자 여기서 다 죽이고 하면 되겠다 죽일 수 있겠다 잘만하면 지금 막 대충 했는데 4대 죽였으면 잘하면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애 일단 정배림으로서 오늘 한병 빨리 죽여야돼 오케이 한병 죽이고 둘 둘 처리하구요 에너지 잘 보면서 셋 아우 못죽였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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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갈 수 있을 때 도망가 아 안되겠는데 안되겠는데 못 도망가겠는데 아우 싸워야겠는데 야아 여기서 일어나니 여기서 몇번이 사망하는거야 도대체 오케이 그나마 이제 나은점은 내가 로켓 한 4방정도? 4방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소리인데 이쪽으로 가자 이쪽에 차라리 전투리 수급조급 해야돼 뒷궁무리잡기야 게다가 나는 털에 우리가 털일 수 없잖아 오케이 고고고 아 이제 안따라오겠지? 지금 불났어요 불났어 잠만잠만잠만 스톱해봐 저장한번하구요 혹시나 모르니까 지금 잘싼거야 되게 지금 여기도 하나 나오는데 지금 여기도 하나 나오는데 아까 여기 추모에 있다가 오케이 아아 오케이 아아 치 야 저거 하모기 못죽이냐 랜싱을 해야되는데 지금 딱 4발 남았어요 그니까 딱 2번 쓸 수 있는거야 2번 아 저 유도로켓도 이게 가격이 싼게 아니라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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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오케이 오케이 아 저거 아 저거 아니야 쟤 안죽어 쟤 유도로켓 한방에 안죽는데 쟤는 도망가야겠다 부스터쓰 부스터쓰고 저기서부터 한방에 도망가죠 빠르게 부 Karl 달려오오와 바로 칼칼칼칼핳 안돼 부스터도 안돼 아 져 어떻게 어떻게 두지 방법이 없는데 쟤는 무슨 기간포가 뭔 기간포가 날렸길래 저렇게 에너지가 빨리 다루 쟤가 주인공이고 내가 나쁜 놈 같잖아 뭘 불러요? 저거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막 부어만 붙어 아아 렉카 서비스 찌참 아 나 돈이 되나 모르겠지만 어 렉카 서비스가 있구나 견인차 무전기 사용 어 충분하네 아 렉카 서비스가 있구나 맞아 나 렉카 렉카를 한번도 안 불러봐가지고 여태까지 까먹 까먹하고 있었네 야아 야아 나 그 저거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최대한 빨리 어 뭐 보고하려고 야 잠깐만 일단 잡챙 잡챙 정리 아 아이템 정리도 해야되지만 이게 아이템 인벤토리가 무한이라 신경을 안쓰게 되더라고 이깐 도적 잡은거 보장 받구요 자 자 여기에 차를 지금 따야되요 차가 좋은게 있어요 여기 보면 근데 귀찮아서 안 땄는데 차가 좋은게 있거든요 안 땄어요 안 땄어요 아직 새로운 자동차가 나왔다고 그거 한번 따보라고 얘가 아까 그랬었는데 그때 근데 여태까지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주는 차 있죠 맨 처음에 주는 차로 업그레이드 그걸 잘해놔가지고 그거를 여태까지 타고 왔는데 자동차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지금 세 번 됐어 어 근데 한번도 지금 그런 자동차를 안타고 처음에 준 자동차를 계속 타고 다녔는데 이제 더이상 무리다 모나크 이거 시작해 모나크 자 오 자기를 이기면 모나크를 준대요 이기는건 쉽습니다 전투의 선대에서는 그가 치고나오지 못하도록 하세요 자 둘이서 나 차 차 뭐야 이거 묶어プ리는건 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왜,야 왜이리 회전 skills 왜이렇게 안좋아 회전 skills 왜이리게 안좋아 회전 skills 왜이리까 안좋아 이거 사는것도 되게 느리고 경주에서 이기는건 쉽다고 했는데 별로 쉬워보이지는 않는데 내 뒤를 바짝 쫓아오네요 인공 뛰는게 내 뒤를 바짝 쫓아오게 되는거 같은데 아유 여기서 여기서 계속 그러네 떠가지고 회전이 잘 안돼 차가 아까 아까 거기서 또 말릴거같은데 조심조심해서 아까 아까 그 확 급해전한데 여기여기 오케이 제대로 가고있는건가 자 이긴거 같은데 몇바퀴로 돌아야되지? 오케이! 자 모나크 어떤차일까나 자 모나크 차는 쉽게 주네요 자 다른차 끌고 온디 자 모나크 입수했어요 모나크 입수 업그레이드로 해야겠죠? 업그레이드 누가 시켜줄더라? 쟤였나 쟤였나? 너였네 업그레이드가 아 얘네요 모나크 어 내가 지금 54개 했는데 포인트가 부스트 부스트 중장갑 음 타이어 일단 부스터 달아야겠죠? 그리고 한 경주 두번정도 해서 포인트 조금 딴 다음에 중장갑 까지 아 포인트 10포인트밖에 안되고 아 포인트 10포인트밖에 안되고? 로켓 비전투경주 50포인트? 아아 50포인트 주는게 아니라 50포인트를 해야된다고? 이거 하죠 나 지금 차를 잘못선택한거 같은데? 렛노드 선택한거 같은데? 경주는 그걸로 해야되는데? 뒷부스터로 해야되는데? 아아 잘못선택했어요 자동차 자동차 잘못선택했어요 이걸로 이길수 있어잖아? 이거 부스터 되게 안좋은데? 자자자 좋아 잘가고있어요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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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링어 부스터가 되게 안좋아요 업그레이드 하나도 안해놓잖아 부스터가 금방불러지죠 보면? 아우 아우 좋아 오이 구두urm 그래도 이리쎄 centers 어어 야 oo 아알대 안대 안돼! 1등해야돼! 내가 15포인트 따야돼! 안돼! 지금 2등인데요? 오우야! 오케이 오케이 힘으로 밀어붙여! 속도가 안되면 그냥 물을 붙여 그냥 아 이게 뭐 비겁한 짓이고 뭐 그런거 없으니까 물을 붙여 힘으로 좋아 어 여기서... 내가 아 그래 바깥 both로만 오니까 yang 안되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안대안대! 안 돼 시 currency ... ... ㄹㄦㄴ ㄹㄹъ ㄹㄹㄹ ㄹ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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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이렇게 1등하다니 ㄹㄹ ㄹ ㄹ ㅋㅋㅋㅋㅋ 야아... 고맙다 고맙다 아... ㅋㅋㅋㅋㅋ 차가... 날라서 들어왔는데 1등했어요 정말 15포인트 땄으니까 장갑 업그레이드 하고요 모나크 장갑 아유씨 6포인트 모자르네 한번 더 해야겠네 차를 아까 잘못 굴렀어 지금 이런건데 잠깐만 이거 로켓랠리 로켓경주 차 뭐 굴렀지? 아 차 다 똑같은거네요 여기서는 차를 못거리는거네 로드 오프라인 이제 난리났어요 자 알겠지만 이건 전투경주에요 전투경주 로켓 쏘고 난리날거에요 야 이건봐 잠시만 방어만큼 잘써야되요 1등으로 있으면 방어만큼 잘써야되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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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에 오케 야 죽어 어 타령없대 타령없대 아 타령끝 먹어야돼? 아 타령끝 먹어야되는구나 저거 저거 아유 자 봐봐 자 야 이거 이거 문이 어떻게 바뀌지? 아우 막고나서 막고나서 했어 막고나서 아 내가 타령 먹어야되는데 타령 아 타령없는데 타령 내 차를 아유 아유 타령이 없어 타령없으면 몸을 위로 붙여 오케 타령 먹어야되네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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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들어야되는데 야 비교 비교 아우 나 지금 다 쓴거같은데요 다 쓴거같은데 다 쓴거같은데 우와 안돼 안돼 희들어야되는데 희들어야되는데 희들어야되 희핰흪흫 profes 내 차는 어 그..정상격으로 들어가진 않는구나 하지만 그래서 10포인트 얻었으니까 괜찮아요 그 하려고 했던건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뒤집어서 들어오고 포미님 어서오세요 자 모나크 장갑까지 하고요 고 자 보고해야죠 어 왜? 잠깐만 아 참 나 그 무기하고 아이템도 좀 정리해야되죠 아이템을 정리해야되는데 어디였지 여기였나? 어이 막태 사먹는 여자분 자 내꺼좀 팔구요 통조림 맥주병 연장 가스라이터 작은 물건 까지 팔고 탄환을 아 일단 동대부터 30개 정도 사놓구요 탈환을 탈환을 아까 그 이거였나? 자동차 아 이거다 이게 꽤 비싸요 유도로켓이 그리고 석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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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화살 좀 사고 저격소 쏟아놓아 이걸 많이 사야되 이거 정도 사구요 200발 정도 사건 사건 이것도 이것도 아 이거 너무 비싼데 저격통 사나를 좀 더 사자 됐어요 그래도 그 한 150정도 있어야지 차 견인할 가격은 있어야죠 보채 아까 어디하는거였죠 아 여기구냐 비매기지 저황금 비매기지 오오!! 어잇 이런 환상의 세계를 봤나? 아 나 진짜 이씨 아 이거 어디 어디로 불러오게 되지? 아아 설마 설마 자 자동차 좀 다시 해야되는건 아니겠지? 아 아니군요 아 다행이네 아 다행이네 아 깜짝 놀랐다 급한 성격이 화를 불렀네요 막 앞으로 갈려고 하다가 중간에 포리곤에 껴가지고 저격노트 하나 이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로켓 차량용 로켓 나머지는 뭐 저격... 석궁 석궁 전기 로켓 아이고 너무... 돈이 너무... 아니요 아까 보니까 지금 방금 그 암호 업그레이드 했어요 아 맞다 잡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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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야지 아 이게 인벤토리가 무한이다 보니까 어 그런 걱정이 없게 돼 네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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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200달러 정도 얻었네요 잡템은 돈이 별로 안 돼 원래 그 보통 보면은 잡템이 돈이 좀 돼서 잡템을 많이 주워가잖아요 근데 이건 잡템이 그렇게 많은 돈을 주진 않아요 한 마디로 그니까 오픈월드라고는 하지만 오픈월드라고는 하지만 FPS 성향이 엄청 강하죠 그니까 FPS 게임이니까 여기서 앞으로 겁나게 혼자 가다가 중간에 껴가지고 밑으로 떨어져서 어... 어... 마을에 당혹 숨찰대가 왔는데 마을에 당혹 숨찰대가 왔는데 어... 어... 내 신분증을 가져온 거 있죠? 그 캡슐에서 가져온 거 그걸 해독 중이래요 얘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리샤드는 두 개 동시에 뭐 접속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필요하대요 어... 나 같은... 아크 생존자가 나타났대요 또 한 명 내가 지금 아크 생존자잖아요 그니까 그니까 어... 아크 생존자가 한 명 나타났는데 어... 자칼족을 만났다면 그들은 아크를... 아크족을 바로 죽이겠지만 아크 해독기는 그 몸에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죽어있으면 아크 해독기를 찾아오고 안 죽어있으면 어떻게 해? 데리고 오면 되는 거야 그냥? 흐흐... 야잠만 요... 어디 어디 어디로 가야돼? 흐흐... 북동쪽... 좌... 이거 이 거 뭐 차... 차량으로 가면 되나? 흫...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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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맨날 저 시..저 시차앞에서 야 이게 매비동이 아니라 딱 이건데.. 도불구하고 아까 그렇게 썼단 말이야 이야아 모나크 대박이다 야 이..야 이런 차를 어떻게 운전해? 저 앞에 지금 창문 보이시나요 유리차? 저 선아나 그어놨어 아니 차에다가 선아나 그어놓고 그..그걸로 눈..눈..바짝 태고 가..가가지고 그..운전해야되는건가? 야 저 시야가 좁아가지고 어떻게 운전해? 말도안돼 말도안돼 잠만 자 잠시만요